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산봉우리 때문에 싸우게 된 두 친구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도담 산봉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우애가 좋아서 힘든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서로 아껴가며 사이좋게 살았대요. 그 두 집안 사이에는 오래전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른들이 서로의 우애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기념으로 심어놓은 나무였습니다. 나무를 심고 난 첫 가을, 드디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감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 같이 모여 저 감을 따먹도록 하지. 그래, 그렇게 하지. 아주 맛있겠는걸. 두 집안의 어른들은 그런 말을 나누면서 다음 날을 기다렸지요.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 모두들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감이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자네 집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나간 거 아니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나? 그런 말을 먼저 꺼내는 거 보니까 오히려 자네 집안이 수상한데? 두 집안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밤중에 도둑이 모두 따간 걸 거예요. 하지만 두 집안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는데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 집에 닭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쪽 집에 강아지가 사라지기도 하고 아마 감을 모조리 훔쳐간 도둑의 짓이겠지요. 하지만 두 집안 사람들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계속 다투기만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애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 우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나 봐요. 서로의 감정만 더 크게 상처를 내며 싸웠습니다. 결국에 두 집안은 원수지간이 되었지요. 그 두 집안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싸움 때문에 아이들까지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 청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두 아이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미 두 집안 모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때였습니다. 그때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아니 한 청년은 영월의 원님으로 다른 청년은 단양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월이나 단양은 모두 산수가 좋고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두 청년 아니 두 원님은 각각 자신이 맡은 지방의 일을 아주 성실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양 원님은 이런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영월 원님이 바로 원수 집안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둘은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그때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나 봐요. 단양 원님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영월 원님을 꼭 혼내주겠다고 다짐했지요. 어느 날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당장이라도 천지를 날려버릴 것처럼 울려댔습니다. 강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아무튼 무시무시한 재해였어요. 단양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으니 가까이 있는 영월도 안전하지는 못했겠지요. 며칠 동안 무시무시한 비바람이 불고 난 다음 날 단양 원님은 마을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른 들판 중간에 전에 없던 커다란 산뽕우리 세 개가 생겨난 것입니다. 원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엄청 놀랐지요.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여도 그렇게 커다란 산뽕우리가 생길 리 없잖아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양에 새로 생긴 그 산뽕우리는 영월에서 떠내려왔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단양 원님은 곧장 영월에 사람을 보내 확인을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영월에 있던 산뽕우리 세 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노릇이지요. 아무튼 단양 원님은 자신들이 산을 옮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이니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월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원님, 저기 보이는 산뽕우리는 원래 저희 영월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월에 있던 것이 단양으로 떠내려왔으니 그의 값하는 돈을 내셔야 한다고 저희 영월 원님이 전해드리라 했습니다. 그때 단양 원님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영월 원님이 바로 자신의 집안과 원수를 진 그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자 화가 막 치밀기 시작했어요. 네 이놈, 저 산을 우리가 옮겨놓은 것이냐? 저것들이 저절로 저리된 것을 어찌하라는 게야? 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원님께 전해. 아마 단양 원님이 원수의 집안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영월 원님도 그 기억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산뽕우리에 값하는 돈이나 물건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월에서 생기는 특산물을 전혀 받아 쓸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영월에서 생기는 몇몇 물건들은 단양 지역에서는 전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월 원님은 이것을 빌미로 단양 원님을 혼내주리라 다짐했지요. 단양 원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진만으로 고장 사람들이 불편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단양에 생긴 그 산뽕우리는 아주 아름다웠고 산삼같이 값진 것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산뽕우리 값을 세매주고 마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몸에 좋은 산삼이나 더덕같은 값비싼 식물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 산을 얻게 되었으니 돈을 세매주며 그냥 꾹 참기로 했지요. 그런 소문은 영월 원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 산뽕우리가 영월에 있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산이었어요.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들만이 있고 특별하게 나는 나물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비바람에 쐬려 내려가는 동안 생긴 변화였나 봐요. 영월 원님은 생각했지요. 물론 산뽕우리에 값하는 돈을 받고는 있지만 이거 손해잖아. 예전의 집안 원수를 갚는 기분으로 버린 일이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손해를 볼 수는 없는데 그 산은 원래 우리 영월 땅에 있던 거잖아. 영월 원님은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지금 받는 돈으로는 부족해. 암, 부족하고 말고 그 산뽕우리들에서 생기는 산삼이며 더덕 같은 것들이 얼마인데 남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지. 그래, 돈을 더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영월 원님은 단양에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받는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 원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시는 돈의 10배를 더 주셔야겠습니다. 10배입니다. 단양 원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그 산뽕우리에서 산삼과 더덕을 캐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있는 게 누구인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하며 한참 호통을 치던 단양 원님 머리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10배를 달라고? 좋다. 그럼 그 산뽕우리들을 다시 너희 영월 땅으로 떼어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주던 돈도 줄 수 없다. 한 푼도 줄 수 없어. 영월 원님은 그런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커다란 산뽕우리들을 옮기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아무리 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재산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전등사 조각상 이야기 강화도에는 전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모든 절이 그렇지만 그 절에도 대웅전이 있지요. 가장 큰 부처님을 모시고 예보를 올리는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등사의 대웅전은 다른 절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웅전의 내 추녀들보에 여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인형이 대웅전의 지붕을 내 귀퉁이에서 떠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 여자 인형을 나녀 상 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옷을 벗고 있고 어떤 것은 옷을 입고 있고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요. 절이라는 곳은 스님들이 속세와의 연을 끊고 불법에 정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나녀 상 이라니요. 옷을 벗은 여사의 모습이라. 고려시대에는 몽고에 침입이 잦았는데 강화도는 가장 침입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민갑뿐 아니라 사찰들의 피해도 많았는데 전등사도 그런 절 중 하나였습니다. 절에 부서진 곳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책임 감독하는 직책을 도편수라고 합니다. 전등사의 도편수는 아주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지요. 도편수의 지위를 받아 일하는 일꾼들도 모두 그의 지시를 잘 깔았습니다. 도편수는 불심도 아주 깊었어요. 그런 도편수의 지위 아래 공사가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꾼들이 한참 일을 해야 하는 한낮 도편수는 전등사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이 일은 하지 않고 마당 구석에 몰려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일꾼들 중앙에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도편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아니 다들 여기서 뭣들 하는 것이요. 끝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어서들 자리로 돌아가시오. 말을 끝내고 도편수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눈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인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사람인가 선녀인가 도편수는 도편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마을 시장에서 주막을 하고 있는 주모였습니다. 밤마다 도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주모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주막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기로 했지요. 주막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니까 오히려 주모와 자연스럽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주막에 갔습니다. 음식을 내어오는 주모의 모습은 역시나 아름다웠어요. 식사를 하는 도편수 곁에 앉아 주모는 물도 떠다주고 술도 한잔 따라주면서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대접을 받다니 오늘은 부처님이라도 부럽지 않소. 과한 말씀이셔요. 도편수 어르신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제가 오히려 영광이옵니다. 두 사람은 밤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요. 하지만 주모에게는 이미 돌쇄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을 통하고 마음을 나눈 사이였지요. 그런데 그런 주모가 왜 도편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무튼 도편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주모와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도편수는 주모와 미래를 약속하기로 다짐했어요.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도 마련해야 하고 이 주막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게 들어오는 모든 돈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지냅시다. 이유로 도편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주모와 보낼 앞날을 떠올리면 도편수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편수는 일하는 도중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면서 무시무시한 악귀나 나타나 주모를 삼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꿈을 꾼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며 도편수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무슨 꿈이 이럴까? 혹시 주모에게 나쁜 일이라도 생긴 걸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는 도편수가 전등사의 공사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조차 이런 말을 수근거리곤 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도편수가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나. 불심을 다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저렇게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도편수는 이상한 꿈 때문에 더욱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와 주모가 마주앉아 무슨 얘기를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돌새와 주모는 도편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새는 재빠르게 주막을 나갔고 주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도편수를 맞이했지요. 아니 무슨 일이셔요. 이렇게 일찍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은 당신이 보고 싶어. 이렇게 달려왔소. 당신께 줄 선물도 있다오. 도편수는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주모에게 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음반지를 주모에게 건넸지요. 도편수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도편수는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모의 짐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요. 방바닥에는 음반지 하나만 놓여 있었지요. 어찌 된 일일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겠지 곧 돌아올 거야. 도편수는 기다렸습니다. 주모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주모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도편수의 얼굴은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도편수는 주모를 생각하며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전등사는 이제 막바지 공사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도편수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칼로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들면서 말이지요.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원숭이야? 사람이야? 그러게 저런 걸 왜 만드는 거지? 도편수가 오랫동안 정성들여 만든 것은 벌거벗은 여인의 조각이었어요. 자신이 완성시켜놓은 네 개의 조각상을 바라보며 도편수는 생각했지요. 이제 오지 않겠구나. 내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지으면서 불심을 다하지 못한 내가 얼마나 불경스러웠던가. 그리고 그 여인 역시 부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것 또한 얼마나 죄스러운 것인가. 그 여인의 죄를 그리고 나의 불경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도편수는 주모를 생각하며 깎은 여인의 조각상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도편수는 자신이 깎은 조각상을 전등사 대웅전에 지붕을 떠받치는 받침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웅전 내 귀퉁이에 여인의 조각상을 놓고 그 위에 지붕을 얹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자신의 불경과 여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인은 이제 부처님을 떠받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조각상이 그 여인은 아니지만 이미 그 여인의 영혼은 그 조각상에 들어가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지붕을 바치고 계속 있어야 하니까 그건 일종의 벌도 되는 셈입니다. 부처님이 계실 법당을 짓는 도편수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해 법당을 짓는 것에 불경에 깃들고 그러니 그 여인은 그러니까 그 조각상은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며 평생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조각상의 표정이 고통스럽거나 힘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모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가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벌을 줄 거면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 표정을 담았을 게 아닌가요? 하지만 도편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주모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처님의 품속에서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주 먼 훗날이 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나중에 그 주모가 혹시라도 전등사를 지나가는 날이 있어서 그 조각상 그러니까 나녀상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의 동화 무학 무학 대사 이야기 무학 대사 이름을 풀이하자면 없을 무의 배울 학 큰 대 스승 사 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큰 스승님 이라는 뜻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스승님은 서기 1327년 고려 충수광 14년에 태어나서 1405년 조선 태종 5년에 세상을 뜬 큰 스승님 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잘 새겨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스님이 원산 근처 어느 절에 머물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당시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스님을 찾아왔어요. 스님께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무학 대사님이신가요? 무슨 말씀을 저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중이라 무학 뒤에다. 이미 스님에 대한 소문은 장안에 파다합니다. 겸손이 오히려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풀이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성계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꿈 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무너질 때 붉어져 나온 석갈의 세 개가 대들뽀에 척 걸쳐 있었습니다. 다시 기억될 때마다 참으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스님은 스님은 아무런 말도 없는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기만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깊은 지혜와 넓은 식견은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흉한 꿈인가요? 한참 이성계의 말을 듣고만 있던 스님이 이성계를 조용한 곳으로 둘러들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대왕마마 장군님은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실 대왕마마 이십니다. 빈승의 절을 받으시옵소서. 이성계는 당연히 크게 놀랐습니다. 스님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아무도 우리의 말을 엿들을 사람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꿈에 등장한 큰 대들보는 서있는 작대기 일입니다. 그리고 작은 석 가리는 석 삼 자 삼 입니다. 자 이것으로 글자를 완성시켜 보십시오. 오라 임금 왕이 구려 아니 그럼 나는 역적이 되는 게 아니오? 장군님 아니 대왕마마님 이미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장군님 장군님 께서는 틀림없이 이 나라의 아니 새로운 나라의 임금님이 되십니다. 저는 그저 꿈이 일러주는 참뜻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성계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당장에라도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 절을 이제부터는 서광사라고 해야겠군요. 서광사 그러니까 왕이 될 뜻을 풀어준 절이란 뜻입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꼼풀이를 되새기며 장차 왕이 될 뜻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무학대사의 높은 식견을 알 수 있겠지요.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꿈을 좋게 보도록 만들어 결국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결국 이성계는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져 가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고 자신은 왕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서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변의 충신들은 입을 모아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성계는 털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지금의 서울인 한양 땅을 새로운 서울의 터로 삼았어요. 고려의 서울은 개성이었던 것 알고 있으시죠? 아무튼 한양으로 서울을 정하긴 했는데 어디에 궁궐을 세워 서울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거리 였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다시 무학대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무학대사 역시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한양 땅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무학대사는 세 군데를 일단 정했습니다. 첫째 지금의 연세대학교에서 망원동을 잇는 곳 둘째 지금의 청계천 주변 그러니까 북한산과 남산 사이 셋째 도봉산과 백원대의 동쪽이며 수락산과 부람산의 서쪽 지금의 창동 일대 넷째 한강변 동쪽 지금의 왕심리 일대 무학대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과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 등을 고려하면서 현재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왕심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평탄하고 물이 가까웠지만 뒷산이 없었어요.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놈의 소야 무학위 같은 소야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농부 하나가 소를 부리면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 미련한 소야 꼭 무학위처럼 미련하구나. 늙은 농부는 소에게 채찍을 내리치며 무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노인장 제가 무학이라는 사람인데 어찌 소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얼마나 미련하면 그렇게 부르겠소. 여기는 여름에 물난리가 잦은 곳이라 외적에 침입이 있다면 방어할 도리가 없소. 배산 임수란 말도 못 들어봤소. 물을 가까이 하고는 있지만 뒤편에 산이 없지 않소. 산이 없는데 그런데도 어찌 이곳을 서울로 삼으려는 것인지 참으로 미련하오. 그렇다면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서쪽으로 심리만 더 들어가시오. 갈 왕 심리 왕 심리 말이오. 무학 무학 대사는 놀라며 노인에게 크게 절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을 하며 고개를 드니 소를 부리는 농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여하튼 무학 대사는 농부가 일러준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막 걸음을 때려는데 웬 돌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아니 밭에 웬 돌덩이냐 돌에 뭐라고 글자가 쓰여 있구나. 무학 대사는 돌에 쓰여있는 글귀를 읽어봤어요. 도선이 말하기를 무학이 잘못 찾아왔구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도선은 신라시대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학설을 전파한 풍수의 시조가 되는 분입니다. 무학은 크게 깨우쳤지요. 아 도선대사가 새 나라를 위해 어리석은 나를 깨우쳐 주셨구나. 이곳을 왕심리라 하고 저 위를 도선동이라 해야겠구나. 무학 대사는 서쪽으로 심리를 더 들어가 봤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한 나라의 서울로 정하기에 알맞은 땅이었어요. 어느 곳에 새로운 도읍지를 세울지 결정은 났지만 이번에는 어디에 궁궐을 보호할 성벽을 축조할 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무학 대사는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예전처럼 소를 갈며 자신에게 지혜를 전해준 노인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밤 밤새도록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무학 대사는 내리는 눈을 보며 어느 곳에 성벽을 세울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와보니 한양 땅 주위에 성 모양으로 눈이 쌓여 설울이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무학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눈이 온 자리 곧 설울을 따라서 성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울이라는 발음을 계속해 보세요. 어떤가요? 서울이라는 발음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울이라는 땅 이름의 발음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지금의 서울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부리던 노인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심리만 더 들어가 봐라. 그 말을 한자로 바꿨으면 왕심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어떻게 처음으로 한나라의 도읍지로 정해지게 되었는지 아시겠지요? 오늘의 동화 낡은 칼 한자루 날카로운 칼 한자루가 고철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칼은 시장에서 한 농부에게 아주 싼 값에 팔렸습니다. 사실 농부는 그렇게 대단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편하게 쓸 수 있는 칼이 필요했을 뿐이었지요. 이 정도면 유용하게 쓰겠는걸.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그 칼에 맞는 칼집과 손잡이를 대충 만들어 붙인 다음 여러가지 일에 사용했습니다. 신발을 만들기 위해 칼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 나무를 쪼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 들을 쳐내고 때로는 채소밭 주위에 말뚝들을 고르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날카롭던 칼날은 녹이 슬고 무뎌져 더이상 무언가를 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부도 사용하지 않게 된 칼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집 마당 한쪽에 버려져 있던 칼을 본 고슴도치가 칼에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네 삶은 어땠니? 이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나무조각을 자르거나 말뚝을 고르고 아이들의 장난감이 된 네 자신이 부끄럽지 않니? 그러자 가만히 고슴도치의 말을 듣고 있던 칼이 대답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곳에서 내가 한 일은 헛되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하는 건 나를 유용하게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우리는 우리 본인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열두 요정의 항아리 옛날에 티라라는 홀 어머니가 다섯이나 되는 아이를 키우며 자랐습니다. 티라는 부잣집에서 허드레지의 끼니를 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 갔지요. 하지만 늘 밝은 목소리로 노래하며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그런데 티라가 일하는 부잣집의 주인 여자는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고약했습니다. 네가 보석을 훔쳐갔지 이번 달 품삭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당장 나가. 티라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부잣집 여자가 품삭을 주는 게 아까워서 꿈인 짓이었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티라를 보고 아이들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얘들아 울지마 엄마가 먹을 것을 구해올게. 티라는 아이들을 달래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동안 밤길을 헤매던 티라는 멀리서 환히 빛나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천막이 나타났어요. 천막 안에는 열두 명의 요정들이 있었지요. 초록 옷을 입은 세 명의 요정들은 씨앗을 들고 파란 옷을 입은 세 명의 요정들은 풀립 을 들고 빨간 옷을 입은 세 명의 요정들은 열매를 들고 하얀 옷을 입은 세 명의 요정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티라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요정들은 음식을 식탁에 가득 차렸어요. 하지만 티라는 아이들 생각에 자꾸만 목이 메었지요. 왜 안 드세요? 맛이 없나요? 티라는 한숨을 푹 쉬며 그동안의 일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초록 옷을 입은 요정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은 열두 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 4월 5월 좋아하나요? 그럼요. 좋아하고 말고요. 봄이 오면 씨 뿌릴 생각에 힘이 속고 온갖 꽃이 활짝 피니 기쁨도 샘솟지요. 그러면 6월 7월 8월 빨간 옷을 입은 요정들이 물었습니다. 여름에는 나무가 푸르게 우거지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니 마음이 뿌듯하지요. 이때야말로 저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내기 좋답니다. 옷을 적게 입어도 되니까요. 그럼 9월 10월 11월 어떤가요? 빨간 옷을 입은 요정들이 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잘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니 즐겁지요. 들에서 거둬들인 곡식들도 넉넉하니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은 어떤가요? 하얀 옷을 입은 요정들도 물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 땅을 쉬게 해주지요. 게다가 2월 은 따뜻한 봄을 서둘러 맞이하라고 다른 달보다 짧지 않은가요?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12명의 요정들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라고는 뚜껑을 덮은 항아리를 가져왔지요. 이 항아리를 가져가세요. 마음씨 착한 부인에게 드리는 선물이랍니다. 티라는 요정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한다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티라는 항아리 뚜껑을 살며시 열었어요. 세상에 황금이구나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야. 티라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엄마 황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황금이 있으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커다란 집도 다 살 수 있단다. 우리 이제 부자가 된 거네? 야 신난다! 아이들도 폴짝폴짝 뛰며 기뻐 했습니다. 티라는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멀리 멀리 퍼졌지요. 마침내 부잣짐 여자도 소문을 듣고는 부리나케 티라를 찾아왔습니다. 가난하던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지? 정말 남의 보석이라도 훔친 개냐? 아니에요. 사실은 불빛을 따라갔더니 티라는 요장들이 황금을 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부잣짐 여자는 천막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열두 명의 요장들이 묻자 부잣짐 여자가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굶어 죽지 않게 황금을 좀 주세요. 그러자 초록 옷을 입은 요장들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열두 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 4월 5월 좋아하나요? 아니 쓸데없이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빨리 황금이나 내놓을 것이지. 부잣짐 여자는 속으로 투덜투덜 했습니다. 봄이 좋긴 뭐가 좋아요. 꽃샘 추위로 심수를 부리는데 지긋지긋 하기만 하지요. 그러면 6월 7월 8월 8월 은 어떤가요? 파란 옷을 입은 요장들이 물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숨이 콱 막히잖아요. 이글거리는 못된 해를 바다에 풍덩 빠트리고 싶다니까요. 그럼 9월 10월 11월 은 어떤가요? 빨간 옷을 입은 요장들이 물었습니다. 가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날씨가 어찌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감기에 걸려 고생만 하지 뭐예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은 어떤가요? 하얀 옷을 입은 요장들도 물었습니다. 겨울은 추운데다가 길도 꽁꽁 얼어붙어서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더구나 2월은 날짜도 모자라서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니 원. 12명의 요장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뚜껑을 덮은 항아리를 가져왔지요. 도인에게 꼭 어울리는 선물이랍니다. 이 항아리를 집에 가져가서 혼자만 열어보세요. 아 물론 그러고 말고요. 부잣집 여자는 신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부잣집 여자는 집에 오자마자 방문부터 꼭꼭 잠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확 열어보았지요. 항아리 에서는 뱀들이 꿈틀꿈틀 기어나왔습니다. 부잣집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욕심을 부리고 고약하게 심술만 피우다가 마침내 벌을 받은 것이랍니다. 그러면 고운 마음씨 덕분에 복을 받은 티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가 된 다음에도 티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12달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다섯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겠지요. 오늘의 동화 이슬만 먹은 당나귀 어느 날 한 당나귀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언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높고 바람은 시원해서 천국이 따로 없었지요. 그때 발 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나귀가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난 곳을 살펴보니 풀밭 사이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귀뚜라미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노래를 참 잘하는 구나 우리는 이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울면 그 소리에 맞춰서 기쁘게 일을 한답니다. 당나귀는 귀뚜라미의 목소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만약 자신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비결은 대체 뭐니? 나도 너희처럼 노래를 잘하고 싶어. 아마 이슬을 먹어서 일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당나귀는 이슬만 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절대 건처를 먹지 않았습니다. 당나귀는 말라만 같고 힘이 없어 주인에게 혼이 났습니다. 왜 내 목소리는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 도대체 이슬을 얼마나 먹어야 고운 목소리가 나는 걸까? 아 나도 예쁜 목소리를 갖고 싶어. 당나귀는 이슬만 먹으면서 헬쑥하게 마른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귀뚜라미와 같은 목소리는 결국에 갖지 못했답니다. 당나귀는 목소리가 바뀌기 전에 굶어 죽고 말았으니까요.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호밀밭 종달새 어미 종달새가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넓은 호밀밭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종달새가 먹이를 구하러 갔을 때 농부가 호밀밭을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농부는 밭을 쭉 둘러보고는 기분 좋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주소를 할 때가 됐구나.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이 말을 들은 아기 종달새들은 깜짝 놀라서 어미 새가 돌아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이사를 가야 하나요? 아직은 아니란다. 농부가 이웃의 도움을 부탁하려고 한다면 호밀를 뵐 때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증거야. 어미 새의 말대로 며칠이 지나도 농부는 호밀에 뵈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미 새가 먹이를 구하러 간 틈에 다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호밀이 완전히 익었구나. 얘야 어서 친척들에게 가서 추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해보거라. 이 말을 들은 아기 종달 새들은 화들짝 놀라서 어미가 오자마자 소란을 피우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진정해라. 어차피 친척들은 자기 집 추수를 먼저 해야 한단다. 다음날 다시 와서 호미를 살펴본 농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터에 가서 일꾼을 몇 명 데리고 오너라. 아무래도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 말을 전해들은 어미새는 서둘러서 짐을 챙겼습니다. 이젠 떠나야겠다. 사람이 자기 일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일이 이루어지는 법이란다. 어미새는 아기들을 재촉해 그 호밀밭을 떠났답니다. 지금 혹시 미루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도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을 손에 쥘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을 나는 사자 아 나도 나도 저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숲 숲 숲 숲 사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부러워 했습니다. 하루는 사자가 독수리를 동굴로 불렀습니다. 독수리는 사자의 부름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동굴로 찾아갔지요. 독수리야 혹시 내 갈기와 네 날개를 바꿀 생각 없니? 독수리는 사자의 제안에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제 날개를 사자님의 갈기와 바꾸자고요? 그래 내 갈기를 가지면 분명 너는 이 숲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면 넌 모든 동물들의 존경을 받게 되겠지? 어때? 하지만 날개가 없으면 전 하늘을 날 수 없는걸요. 동물의 왕이 되는데 날지 못하는 게 대수 겠니? 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독수리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자는 독수리를 붙잡고 협박했습니다. 물려서 죽고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날개 내놔. 독수리는 결국 사자에게 날개를 떼어주고 말았습니다. 날개를 단 사자는 우쭐 거리며 독수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멋지지? 네, 잘 어울려요. 이제 날개도 달았으니 한번 날아보시지요. 그래? 내가 날 수 있을까? 그럼요. 시험삼아 저 절벽 건너까지 다녀오는 건 어떠세요? 독수리의 말에 자신감이 생긴 사자는 절벽으로 힘껏 달렸습니다. 좋아. 내가 우아하게 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사자는 큰 소리 치며 힘차게 발을 굴러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날갯짓 한번 못해보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독수리는 사자가 떨어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빼앗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의 동화 처녀귀신 이야기 옛날 오시성을 가진 남자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여동생은 동네에서 소문난 절세 미인이었어요. 자신의 아내도 빠지지 않는 얼굴이지만 그보다 예쁜 처제에게 나쁜 마음을 품은 오시는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오고 난 후 맑게 하늘이 갠 어느 날 오시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시킬 마음을 먹고 처가에 들렀습니다. 장모님 날이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고사리가 참 깨끗할 텐데 한 바구니 캐드릴 까요? 이왕이면 가서 많이 캐오는 것이 좋으니 처제와 함께 다녀오 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처제는 어머니가 다녀오라 하니 의심 없이 형부와 같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점점 더 인적이 없는 산골짜기로 들어가 처제는 걱정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골짜기 깊은 곳에 도착한 오시는 갑자기 처제를 괴롭혔어요. 형부의 갑작스러운 나쁜 모습에 놀란 처제는 왕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옷이 찢어지도록 실갱이를 하였으나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오시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산을 내려가면 처제가 있었던 일을 처가에 말할 것이 아니겠어요? 오시는 얼결에 처제의 목을 조르고 말았습니다. 형부의 힘을 이기지 못한 처제는 외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오시는 돌무더기 속에 시체를 숨겼지요. 그리고는 태연이 마을에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처가에 들러 처제가 돌아왔느냐 고 물었습니다. 장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걱정을 했지요. 당연히 돌아올 리 없었지만 오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먼저 캣다고 나보다 먼저 산을 내려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산에서 사고가 있었을 거라며 한탄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끝내 돌아오지 않자 이듬해부터는 딸이 고사를 캐러 나가던 날을 기일로 정해 혼이 남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었어요.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며 장사를 하는 소금 장수가 산주의 산중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산중이었어요. 만약 사람 사는 집을 찾지 못한다면 호랑이 같은 동물에게 해를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이거 큰일 났군.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렇듯 산중이니 이러다가 큰일 당하겠구만. 소금 소금 장수는 어떻게든 인가를 찾아내려고 말에 더욱 채찍질을 했습니다. 얼마를 갔을까요? 먼데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주막인 듯한데 주막치곤 퍽이나 새산한 기분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중에서 헤매는 소금 장수로선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산중에서 변을 당하느니 그나마 들어가 보는 것이 나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다행히 웬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소금 장수인데 산중에서 밤을 만났습니다.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그가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자 처녀는 의외로 천선히 승낙 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앞들에 서 있는 나무에 말을 메어두고 소금 가마니를 기둥 옆에 내려둔 후 저녁 식사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산길을 넘어오느라 배가 많이 고픕니다. 소금을 한 바가지 드릴 테니 밥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밥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저의 재산날이니 따라오시면 요기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재산날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소금 장수는 무슨 소리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으나 처녀가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간 처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갔어요. 처녀의 말대로 방 안에는 갖가지 재물이 차려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딥니까? 그리고 이 재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 재상이니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시장하실 텐데. 뻔히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상이라 하니 미심쩍고 이상하긴 했지만 너무나 시장했던 소금 장수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재관에 따라 올리는 술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금 장수가 재물을 먹는 동안 재관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뻔히 보고 있는 눈앞에서 재물이 쓱쓱 없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괴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내던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날 무렵 재관들이 일제히 배례를 할 때가 되어 맨 나중에 한 남자가 절을 하려고 하자 이를 본 처녀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 저 사람이 제일 무서워 처녀는 휘딱 창문을 열더니 뛰어나가 버렸어요. 처녀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소금 장소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앞을 보니 생판 모르는 남의 제사방에 앉아 있었고 재관들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기는 제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놀란 와중에 소금 장수는 처녀가 한 마리 생각나 금방 절을 하던 남자를 붙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관들은 소금 장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묶어내려고 했어요. 소금 장수는 그 사람을 붙들어 놓으면 할 이야기가 있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제관들은 소금 장수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또 일 자체도 너무 괴이하여 결국 소금 장수의 말대로 하기로 했지요. 그 마지막에 절하던 남자는 그 집 사위 오씨였습니다. 그 집은 바로 오씨의 처가였던 것이고 그 제사는 바로 형부를 피하려다 죽음을 당한 처녀의 제사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산중에서 해가 저 인가를 찾다 처녀를 만난 이야기부터 처녀가 저 오씨를 보자 불이 나게 도망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괴이한 일이어서 이튿날 소금 장수의 인도로 처녀가 산다는 집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소금 장수가 분명히 집이 있었다고 하는 곳에는 집은 커녕 엉성한 돌무더기 옆 나무에 말이 메어져 있고 소금 가마니가 돌무더기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같이 올라온 사람들은 소금 장수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 질팡 하고 있었어요. 소금 장수는 돌무더기가 아무래도 수상적 었습니다. 저희 말과 소금 가마니가 여기에 있는 곳을 보니 제가 분명 여기 있었던 듯합니다. 아무래도 저 돌무더기가 수상적 인데 한번 파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엉성한 돌무더기 속에서 뼈만 남은 사람의 형체가 나온 것입니다. 그 형체를 본 옷이에 장인이 외쳤어요. 아니 저것은 내 작은 딸 아이의 옷이 아닌가? 아이고 그 뼈가 걸친 것은 분명 몇 년 전 생사를 모르게 사라져버린 처녀의 옷이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사위를 붙잡아다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없어진 그날이 바로 사위와 고사리를 캐러간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 족적을 꼬치꼬치 캐내었더니 마침내 왕광히 부인하던 사위도 진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관가에 고발됐고 관가에서는 사위에게 살인죄를 물어 능지 처참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딸의 뼈를 모아다가 고의 장사진 해주었고 소금 장수에게 감사의 선물로 한 맞이기에 전답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농사를 지으며 정착해 딸의 영혼을 위로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 더 이상 떠돌아 다니지 않고 그 마을에 정착해 처녀의 영혼을 위로하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정승의 사위가 된 소년 부모가 일찍 죽어 큰집에서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은 소년이 성장하기 전까지 큰 아버지가 맡아주기로 했지요. 큰 아버지가 잘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큰 집에는 소년과 나이가 같은 사촌이 있었습니다. 큰 아버지는 사촌에게는 온갖 공부를 시키면서도 소년에게는 허드렛 일만 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주 끓이고 소풀을 먹이고 나무 하는 것이 소년의 일상이었습니다. 소년은 사촌이 글 읽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습니다. 사촌이 글을 읽을 때마다 입으로 따라 읽었지요. 부지깽이를 삼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할수록 소년의 공부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이 말했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한양가 소년도 과거가 보고 싶어 큰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큰 아버지는 소년을 야단치며 과거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뜻을 꺾지 않았지요. 소년을 사촌을 몰래 따라가 과거를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촌은 소년이 따라오자 돌을 던지며 말했어요. 따라오지 마. 소년은 사촌이 돌을 던지면 숨고 또 따라가다가 돌을 던지면 숨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한양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대로 소년을 한양에 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촌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때 물을 뽑는 여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사촌이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물을 얻어오면 데리고 갈게. 소년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자의 일을 아무 말 없이 도와주었어요. 물을 뽑다 보니 눈에 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흙이 들어갔어요? 곁에 있던 여자가 급히 다가와 눈을 불어주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꼭 입을 맞추는 것 같았지요. 잠시 후 소년이 무까지 받아오자 사촌이 씩씩 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 얼마 후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했어요. 사촌은 소년과 함께 과거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대로 과거를 보게 할 수는 없어. 그때 정승집에 달린 배나무가 눈에 보였습니다. 사촌이 말했어요. 배나무 위에 올려줄 테니까 배를 따와 이번엔 꼭 데리고 갈게. 내려줄 거지? 그럼 소년은 배나무에 오르자마자 사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년이 난감해 하고 있는 모습을 집주인인 정승이 보고 야말았어요. 깜짝 놀란 정승이 말했습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짐승이면 내려오지 말고 사람이면 내려와. 소년은 천천히 배나무에서 내려갔습니다. 정승은 소년을 유심히 살폈어요. 훌륭하군. 소년을 목욕시킨 후 새 옷까지 입혀놓으니 인물이 더 빼어났습니다. 정승은 소년을 사위로 삼기로 하고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소년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보고 오게. 정승집의 환대를 받으며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매끈하게 잘 차려 입은 소년을 사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과거를 치른 소년은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정승은 더욱 기뻐하며 딸과 소년을 결혼시켰지요. 이후 소년은 정승의 사위가 돼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사촌은 소년이 성공하는 모습을 평생 지켜보며 질투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다시 만난 삼남매 옛날 옛적 삼남매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명이 그다지 길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마저 병이 들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남매의 나이는 겨우 열댓살 정도였으니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이 깊어져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자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웃옷을 벌리고 앉아라 큰 아들의 가슴을 바늘로 찔러 천 자를 새겼습니다. 큰 아들은 아프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들여보내라 큰 아들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동생을 부르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바늘로 찔렀지요. 막내딸도 여지없이 바늘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삼남매를 다시 불러 앉힌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헤어질 것이다. 어디서든 살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가슴에 있는 이 표시로 찾아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삼남매는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후 이십년이 흘렀습니다. 서른을 넘긴 큰 아들은 장가를 못 간 채 종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슴을 쿵쾅거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집 종인 처녀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저리도 아리따울 수 있을까? 큰 아들은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처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도와주었지요. 큰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처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일하는 집에는 처녀를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처녀를 지켜봤지만 말도 못하고 속만 태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은 처녀가 이웃집 종에게 시집을 간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를 두고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 용기가 부족한 종은 처녀를 잡지 못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홀래날이 다가왔어요. 그 종놈을 죽여야겠어. 홀래식장에 몰래 들어간 종은 초래청에 서있는 신랑에게 칼을 던졌습니다. 신랑은 그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지요. 순식간에 홀래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놀란 신부는 신랑의 옷을 찢어 상처를 감싸 안았습니다. 신랑의 가슴을 본 신부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신랑의 가슴에 하늘천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오빠 신부는 신부는 자신의 가슴에 있는 천을 떠올렸어요. 저고리를 펼쳐보니 신랑의 가슴에 있는 천과 글씨가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도 저고리를 벗었어요. 어김없이 가슴에 천이 있었습니다. 형 그제야 남자는 자신이 죽이려던 남자가 큰 형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동생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신랑은 두 동생을 감싸 안았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20년 만에 만난 삼남매는 통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삼남매는 각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 후에 우애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신랑을 구한 머슴 부모를 잃은 총각이 남의 집 머슴을 살았습니다. 총각이 머슴을 사는 마을에는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 뒤뜰에는 넓은 대밭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대반 옆에는 부잣집 아씨가 살고 있는 별당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 머슴들끼리 모여 놀고 있을 때 였습니다. 별당 옆 대밭에 대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일로 할 말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그 대나무는 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 어느 머슴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그 대밭에 가서 대 한 대만 쪄오면 앞으로 잘 받들어 모실게 술도 한 말도 내고 총각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번듯하게 나 있는 대밭 옆길을 따라갔더니 별당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던 순간 인기척이 났어요. 총각은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이는 다름아닌 스님 이었습니다. 스님은 정말 자연스럽게 길을 지나 별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각은 이상했어요. 왜 스님이 아시방에 들어가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금 대신 총각이 벌주를 내야 할 판이었지요. 벌주를 내고 나니 도무지 궁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의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시의 홀레식이 거행되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신랑 신부가 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각은 그 길 그 길 옆에 서있었어요. 인기척이 나는 쪽을 봤더니 또 스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스님을 따라 별당 가까이로 가보았지요. 방에서는 아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버니 오셨어요? 아시의 목소리였습니다. 총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시의 오라버니 였던 것입니다. 저희 오라버니세요. 술 한 잔 올리세요. 아니지 내가 먼저 새 신랑에게 술 한 잔 드리지. 새님이 신랑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기분 좋은 신랑은 술을 잘도 받아 마셨어요. 안주를 먹어야지. 스님이 안주를 건네주는 장면이 시원찮았습니다. 칼로 안주를 찍어주는 것이었어요.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총각은 신랑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좋은 날 술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드시게. 아시와 새님은 신랑에게 계속 술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신랑이 죽을 것 닿았다. 총각은 칼을 들고 들어가 새님을 찔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시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어요. 살려주세요. 그 가운데 놀란 신랑이 총각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휙 돌아서 나오던 총각의 옷이 찢어져 버렸지요. 총각은 신랑을 뿌리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각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신랑은 찢어진 옷을 들고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석 달 열흘간 큰 잔치를 열기로 했지요. 이 소문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총각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포자락을 들고 오면 장가를 보내주고 살림을 보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포자락을 찾는 이가 있구나. 총각은 옷자락을 들고 신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랑은 한다름에 달려나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요.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총각은 신랑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살림을 넉넉히 받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빠진 강 옛날 옛적 온산에 아들을 키우고 사는 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편삼아 친구삼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네덧 아들이 장성에 수염이 거뭇해지자 혼사를 서둘렀지요. 인근에서 소문난 효자이니 처녀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는 고르고 골라 마음에 꼭 드는 착하고 어여쁜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 했습니다. 쓸쓸하던 집안에 꽃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니 활기가 넘쳤습니다.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 사는 맛이 났지요. 두 사람이 집안에서 오가는 모습을 봐도 흐뭇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더 바랄 게 없구나. 얼마 후 시어머니는 서서히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밭일도 모두 심드렁해졌지요. 뒷방 늙은이로 사는 자신이 한심해지자 외롭고 쓸쓸해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리 쓸쓸해졌나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 며느리 때문이다. 그때부터였어요. 곱고 사랑스럽던 며느리가 여우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아들방에서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기라도 하면 곰방대로 제떨이를 두드렸어요.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며느리는 아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속이 상하신 모양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자랍시다. 달라지실 거요. 아들 며느리가 정성을 다할수록 어머니의 심술은 더해만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잠시도 허리를 펼 시간을 주지 않고 구박했지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있을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타박을 해댔지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가며 마음 쓰던 아들은 3년이 채 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고 백약을 해먹었지만 병의 차도는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내가 없더라도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해갔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 어미를 두고 가긴 어딜 가? 아들이 죽자 시어머니의 고박은 돌을 더해갔습니다. 피말리는 시집살이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는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저 더러운 것이 내 자식 잡아먹고 대마저 끊어놓는구나. 시어머니는 눈 떠 있는 동안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으라고 때려도 분이 풀리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어머니의 분만 풀린다면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묵묵히 참던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해 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매를 들고 쫓아왔지요. 오지 마세요. 자꾸 따라오시면 저 뛰어들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다가오자 정말로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욕하며 강에 몸을 던졌지요. 사람들은 며느리에 이어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서 이 강을 이어 덤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열녀와 호랑이 상북면 간창마을에는 문화 류씨가 500년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정씨가 남편인 류혜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집 시집 온지 얼마 안 돼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정씨 부인은 심요를 할 결심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심요를 할 것입니다. 남편의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3년간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호랑이 한 마리가 무덤 주위를 어슬렁 거렸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겠지만 정씨 부인은 조금도 무서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해칠 생각은 아닌 모양이구나. 정씨 부인은 호랑이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3년여 동안 호랑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심요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호랑이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호랑이가 걱정되었지만 심요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청도 산골에서 덫에 걸려 죽게 됐어요. 정씨 부인은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을 불러 호랑이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잘 찾아서 살려 보내주세요. 사람들이 찾아낸 호랑이는 덫에 걸려 숨을 몰아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한 호랑이는 정씨 부인 곁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 후로도 호랑이와 정씨 부인은 함께 물을 지켰습니다. 심요가 끝나기 전날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정씨 부인은 호랑이와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 있었어요. 너도 내 마음도 다르지 않구나. 정씨 부인은 죽은 호랑이를 매장해주고 그 자리에서 자결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정씨 부인을 열려로 징송하며 정녀각을 세워 주었습니다. 또한 신비스러운 호랑이를 잊지 않겠다는 뜻에 영호 불망비를 함께 세워두어 영혼의 넋을 기리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노총각과 호랑이 이름이 오소구리인 한 늙은 총각이 어머니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워낙 가난해서 장사를 지낼 돈이 없었어요. 그때 큰 호랑이가 와서 오소구리 옆을 지켰습니다. 해가 떠도 오소구리는 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말했어요. 장례는 안 지냅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지내? 뇌가 준비해 올게요.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한참 뒤 호랑이는 벼와 쌀을 몇 감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쌀을 술로 바꿔 왔어요. 쌀과 술을 가져온 호랑이 덕분에 무사히 장사는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지낸 후에도 오소구리 옆을 호랑이는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말했어요. 형님 장거를 가셔야지요. 나 나 나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딸을 주고 장가를 오겠는가. 형님도 참 처녀를 구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미음이라도 써놓고 계세요. 으슥한 밤이 되자 호랑이가 처녀를 얻고 나타났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처녀를 모시고 왔어요. 기절한 처녀를 보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소구리가 미음을 먹이자 처녀는 천천히 깨워놨지요.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1년 후 호랑이가 다시 말했어요. 저가 되게 인사를 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멀어서 말 한 마리를 가져올 테니까 껍데기를 벗겨 내가 들어가고 타면 될 겁니다. 말 껍질을 호랑이 등 위에 올리고 두 사람은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양에 도착을 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들어갔지요. 친정 부모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살아오자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사위를 시험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기는 말이 한강을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기를 건 사람의 말이 못 뛰면 돈 천양을 오소구리가 받고 오소구리의 말이 뛰지 못하면 마누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소구리는 호랑이에게 쫓아와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게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호랑이와 말이 한강가에 섰어요. 호랑이는 제 세상을 만난 듯이 한강 남북을 뛰어다녔습니다. 말은 움직이지 못하고 오줌만 지리고 있었어요. 오소구리는 호랑이 덕분에 천량을 벌고 처가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뻐하는 오소구리에게 호랑이가 말했지요. 형님 장가도 가고 돈 천량도 가졌으니 나는 이제 가야 되겠어요. 개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오소구리는 사원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가에서 제일 실한 개를 잡아주었더니 호랑이는 맛있게 먹고 길을 떠났어요. 어디서든 잘 살게. 형님북 잘 서십시오. 오소구리와 호랑이는 이별을 고한 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바위에 깔린 스님과 처녀 옛날 옛적 백룡담 근처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습니다. 처녀의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어요. 처녀를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총각들의 마음과는 달리 처녀는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처녀를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멀리 퍼져나가 무성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이 마을로 탁발을 나와 처녀의 집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처녀가 쌀 한 바가지를 들고 걸어왔어요. 스님은 목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처녀가 점점 스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넉나간 스님에게 처녀가 말했지요. 탁발 보따리에 넣어드리면 되지요? 말을 마친 처녀는 탁발 보따리를 풀어 쌀을 부었습니다. 처녀의 손이 탁발 보따리에 닿는 순간 스님은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처녀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화들짝 놀란 처녀는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하루종일 처녀가 생각났어요. 평생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부처님 대신 처녀가 세상에 전부인 듯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을까? 그날부터 스님은 처녀의 집 주위를 어슬렁 거렸습니다. 처녀가 백룡담 근처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 스님은 처녀의 뒤를 쫓아가 바위 뒤에 숨어서 처녀를 지켜봤습니다. 얼굴에 저절로 미소도 번지고 볼도 빨개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한 번 휩쓸리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물줄기 였습니다. 처녀는 몸을 피하기 위해 허겁지겁 빨래를 마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주위 바위까지 휩쓸었습니다. 물에 휩쓸려가는 동물과 사람의 비명소리로 아위 규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바위가 선체로 떠내려 왔어요. 순식간에 바위가 처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놀란 스님은 어떻게든 처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젖먹던 힘을 내서 뛰어와 처녀를 붙잡았지요. 스님이 안도하는 그 순간 바위가 처녀를 덮쳤습니다. 스님은 끝까지 처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동시에 바위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비가 그치자 새님과 처녀를 깔고 앉은 바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바위를 선 바위라고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토끼 게으른 호랑이의 밭에는 항상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이런 방을 붙였지요. 잡초를 깨끗하게 뽑아줄 성실한 일꾼을 찾습니다. 이를 한 품삭으로는 황소를 주겠습니다. 그 방을 보고 가장 먼저 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양은 일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바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개미 핥기가 찾아왔습니다. 개미 핥기는 손이 빠르고 일도 잘했지만 개미만 보면 일을 하다가도 잡으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잡초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도무지 쓸만한 일꾼이 하나도 없잖아. 호랑이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토끼 한 마리가 찾아와 말했어요. 제게 일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작은 몸으로 이 많은 잡초를 어떻게 뽑겠다는 그녀? 호랑이는 토끼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토끼가 막무가내로 매달려 마지못해 일을 맡겼습니다. 토끼는 몸집은 작았지만 재빠르고 부지런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밭의 잡초를 모두 뽑아버렸어요. 일을 마친 토끼는 호랑이에게 황소를 받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토끼가 돌아가고 나자 슬슬 배가 아팠습니다. 솔직히 밭의 잡초를 뽑는 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잖아. 고작 그런 일에 황소를 주다니 너무 아까워. 호랑이는 당장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토끼 아니냐 오랜만이구나. 예? 오랜만이라니요? 조금 전에 제게 황소를 주셨잖아요. 거짓말쟁이 난 널 본 적도 없고 황소를 준 적도 없어. 내 황소를 이리 내놔. 호랑이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황소를 다시 빼앗아 가버렸답니다. 반농사가 잘 돼 기분이 좋아진 게으른 게으른 호랑이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토끼가 잡초를 뽑아준 덕분이었지요. 그때 나무를 베는 토끼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봤더니 토끼 한 마리가 호랑이의 짐 옆에 있는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녀석 왜 잠도 못 자게 여기서 도끼질을 하고 그래? 호랑이가 화를 내자 토끼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말했습니다. 호랑이 님은 소문도 못 들으셨어요? 조만간 우리 숲에 엄청난 괴물이 쳐들어온대요. 그래서 모두 숨어있을 우리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얼른 우리를 만들어야 겠군. 하지만 호랑이는 우리를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았습니다. 저기 토끼야 네 우리에 나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니? 제 우리는 너무 작아서 둘이 함께 들어가는 건 무리예요. 그럼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호랑이 님의 크기에 맞는 우리를 대신 만들어 드릴게요. 호랑이가 의심 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토끼는 우리의 문을 닫고 자물쇠까지 채웠습니다. 토끼야 왜 자물쇠까지 채우고 그러니? 이 바보 같은 호랑이 녀석아 어디 혼 좀 놔봐라. 토끼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유유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도움을 부탁했지만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에서 온 무쇠 철망 옛날 한 마을에 김씨와 조씨가 한 동네에서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에게는 동생과 전처의 아들 형제 후처의 아들 하나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어요. 조씨는 본인이 본래 후처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전처에게 태어난 형과 살며 자신의 슬아에는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씨의 명이 다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전 재산을 후처의 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것이었어요. 이 유언을 남기고 김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었고 김씨의 초상날이 되었습니다. 조씨가 조문을 가려고 하자 딸이 말렸어요. 아버지 상가에 가서 조문을 해서 무엇 합니까? 돌아가신 분을 영혼에게 해야지요. 조씨가 생각해보니 딸의 말이 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영혼에게 조문을 갈 수 있단 말인가요? 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쪽 길로 가다 보면 길가에 큰 반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조문을 하시면 됩니다. 조씨가 딸의 말대로 길을 가보니 정말 커다란 반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씨는 그 반석에 대고 죽은 김씨를 대하듯 조문을 했어요. 그러자 어디에서인지 큰 뱀이 나타나 입을 벌룸벌룸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집에 돌아온 조씨는 뱀의 정체를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 뱀은 김씨 아저씨의 영혼이 환생한 것입니다. 딸의 대답에 놀랍고도 신비함을 느껴 왜 김씨가 뱀으로 환생했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사라생전 남에게 베풀지 않았고 돌아가실 때마 저도 후처의 아들에게만 재산을 남기셨지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으신 거랍니다. 딸의 영험함에 놀란 조씨는 친구의 일을 동정하면서도 한편 자신의 앞날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딸은 뚝 잘라 이야기 했습니다. 예야 그렇다면 내가 그런 화를 면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다면 아버지가 집에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모두 나누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뱀이 되는 벌을 면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그날부터 조씨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못되어 재산은 완전히 거덜이 났지만 조씨에 대한 마을 사람의 칭찬은 그치질 않았고 그의 덕망은 높아만 갔습니다. 재산이 모두 없어지던 날 딸은 부모를 깊은 산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딸과 함께 도착한 그곳에는 맑고 깨끗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목욕을 하십시오. 부부는 딸이 시키는 대로 그 우물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자 딸은 동쪽을 향하여 정성껏 세 번 절을 했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무쇠 철망이 내려왔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철망 위에 타도록 하고 자신이 탄 후에 아버지를 태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쇠 철망이 하늘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조씨는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무쇠 철망을 잡으려 했습니다. 얘야 나도 같이 가졌구나. 하지만 이미 무쇠 철망은 하늘로 올라가버린 후였습니다. 조씨는 자신만 남겨진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어쩔 줄 몰라 누워 뒹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상투가 풀어지고 거기에 꽂았던 동곳이 떨어져 나갔지요. 이제 정말 그의 몸에 지닌 재산이라곤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늘에서 무쇠 철망이 내려와 조씨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 속을 모른 아버지 옛날에는 금강산에 우뚝 바위꼬리라는 골짜기가 있었대요. 그 골짜기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만 그 자리에서 바위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못 나왔지요. 죄다 바위가 돼버리니까요. 그때 어느 마을에 다섯 식구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둘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알타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로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가 참 못됐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는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척 하다가 아버지만 안 보면 막 구박을 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볼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계모가 마다들을 불러놓고는 금강산 우뚝 바위 꼴에 가면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가 있다는데 어서 가서 그걸 구해오너라. 그걸 못 구해오면 내 동생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이러는 겁니다. 내보내고 아주 못 돌아오게 할 속셈이지 뭐겠어요? 마다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돌아왔어요.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가 와보니 마지가 없었어요. 마지는 어디 갔어? 아버지가 물으니까 계모가 울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글쎄 걔가 나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갔지 뭐예요. 동생들은 새 엄마가 금강산 오뚝 바위골에 보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계모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버지가 또 볼일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계모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을러댔어요. 내가 가서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구해오너라. 안 그러면 내 요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둘째도 할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둘째 아들도 없는 겁니다. 둘째는 또 어디 갔소? 이번에도 계모는 거짓말을 했지요. 둘째도 나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갔다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에이 고얀 놈들 새엄마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은혜도 모르는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지 뭐예요. 참 바보 같기도 하지요. 막내딸이 하도 답답해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오이를 하나 구해다가 속을 싹 긁어내고 거기에 모래를 잔뜩 집어넣었지요. 그리고 다시 겉을 붙여서 아버지 밥상에 올려놨어요. 아버지가 오이를 한입 베어무니까 모래가 의적 씹히는 겁니다. 아이고 오이 속에 웬 모래냐 이거 누가 이랬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고얀 것 애비 이래 부러뜨릴 작정이냐 아버지는 오이 속은 그렇게 잘 나시면서 어찌 사람 속은 모르십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 말뜻을 몰랐어요. 개모는 무슨 뜻인지 알고 옆에서 눈을 하얗게 흘기고 있었지요. 막내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오빠들 찾으려고요. 막내마저 집을 나가자 아버지는 걱정이 늘어졌는데 개모는 좋아서 속으로 어깨춤을 주었지요. 에이쿠 눈에 가시같던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말입니다. 막내딸은 집을 떠나 말로만 듣던 금강산을 물어 물어 찾아갔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 길가에 오두막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턱 앉아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금강산 오뚝 바위 꼴은 어디로 가나요? 거긴 가지 마라. 내 아들도 거기에 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어. 그래도 전 가야 해요. 오빠들을 찾아야 해요. 그럼 저 좁디 좁은 개울물을 따라가. 거기 가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견딜 수 없거든 옷솜을 뜯어서 귀를 막아 그리고 바람빛이 나는 샘물을 떠다가 사람처럼 생긴 바위에 떨어뜨리면 그 바위가 다시 사람이 될 거다. 막내딸은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고 좁디 좁은 개울물을 따라갔어요. 갈수록 길이 점점 험해지더니 개울이 끝나는 곳에 깊은 골짜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여기부터 사람 모양을 난 바위가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더래요. 그게 모두 사람이 바위로 변한 거지요. 오빠를 닮은 바위가 없는가 살피면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나 좀 보렴. 막내는 하마터면 뒤를 돌아볼 뻔했어요. 고개를 돌리다 말고 아차 했지요. 돌아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꾹 참고 올라가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 내가 왔구나 어서 날 구해다오. 얘 어딜 가니 나 여기 있어. 들어보니 틀림없는 오빠들 목소리였어요. 막내 딸은 하도 반가워서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 하고 막 돌아다 보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꼭 다잡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옷 솜을 뜯어서 귀를 꽉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지요. 그렇게 한참 올라가니까 사방이 잠잠해지더래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고 나뭇가지에 금빛 나는 꾀꼬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꾀꼬리가 말을 해요. 아이고 아가씨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있으셨어요. 하는 겁니다. 옳지 이 새가 바로 말하는 꾀꼬리로구나. 하는데 그 옆에 커다란 소나무가 가지를 흔들면서 너울너울 춤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소나무가 춤추는 소나무 인가 봐요. 꾀꼬리야 소나무야 참 반갑다. 그런데 파란빛 나는 샘물을 못 봤니? 그 샘물이 있어야 오빠들을 살릴 수 있단다. 우리를 데려가 주시면 가르쳐 드리지요. 꾀꼬리는 어깨에 얹어 가면 되지만 저 큰 소나무는 어떻게 데려가지? 걱정 마세요. 동쪽으로 난 가지를 꺾어 가면 돼요. 그래서 동쪽으로 난 소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꾀꼬리는 어깨에 얹어서 다시 골짜기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오다가 꾀꼬리가 가르쳐주는 곳에서 파란빛이 나는 샘물을 찾았지요. 그 샘물을 떠다가 바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니까 글쎄 바위마다 사람이 하나씩 벌떡벌떡 살아나는 겁니다. 오빠 둘도 다 살리고 오두막에 있던 할아버지 아들도 살려냈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모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다 살아서 돌아오니까 놀라서 나자빠졌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도 다 알게 돼서 심술구진 개모는 쫓아났지요. 그리고 뜰에다 춤추는 소나무 가지를 심었더니 뿌리가 나서 아주 잘 자라더래요. 날마다 깨꼬리는 노래를 부르고 소나무는 춤을 추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다리 이야기 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미행을 나갔다가 길을 지나던 어떤 여인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임금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아쉽지만 마음을 접어야 했어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한 번 사퇴 사랑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임금은 여인 때문에 혼이 빠져버려 나중에는 나란 일도 소홀히 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신하들이 임금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임금은 산속에 들어가 쓸쓸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여인을 애타게 그리다가 병으로 홀로 죽고 말았지요. 그 무렵 무슨 일인지 여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방 안에 홀로 있는데 임금이 나타났어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 나와 혼인해 주시오. 여인은 임금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오죽하면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찾아왔을까 싶어 임금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임금이 호련히 사라졌어요. 뒤늦게 여인은 임금이 죽은 사람이고 자신이 호련과 혼인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달 뒤 여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호련의 아이였어요. 나라에서는 신기한 일이라 하여 그 아기를 데려다 궁에서 키웠습니다. 새로 뽑힌 왕은 아이를 영창이라 이름 짓고 호련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이 다음에 자라 나라에 큰 공을 세우길 바라며 소중히 키웠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창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창은 임금의 기대와는 달리 나란 일은 커녕 밤이면 밖에 나가 귀신들과 놀기에 바빴어요. 임금은 귀신들과 어울려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군사들을 시켜 영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영창은 바람같이 빠져나가 귀신들과 놀고 새벽 종소리가 울릴 때 궁에 돌아왔어요. 보다 못한 임금이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자고로 귀신은 사람에게 해로운 존재다. 너는 사람과 귀신 사이에서 태어나 귀신의 비범함과 사람의 인정을 가져 세상을 이롭게 할 줄 알았더니 실망이 크구나. 앞으로 귀신들과 놀려면 귀신이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증명하라 아니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영창은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어요. 임금의 제안대로 이 기회에 귀신도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걸 증명하기로 했지요. 영창은 당장 밖으로 나가 귀신 친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 줄 일이 뭐 없을까? 그러자 귀신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긴 뭐야 북쪽강에 다리가 없어 사울이 멀다 하고 사람이 빠져 죽으니 거기에 다리 하나 놔 주면 가장 큰 도움이겠지 뭐.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창은 당장 다리를 놓자고 소리쳤어요. 귀신들은 모두 북쪽강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 같았지요. 달걀귀신이 휘파람을 휙보니 산이며 들이며 보금자리를 지키는 터귀신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돌이며 흙이며 기구들을 가져왔지요. 그 다음에는 당산나무 등 나무귀신들이 돌을 척척 쌓았습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입김으로 먼지 날리듯 가볍게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손각시들이 다리를 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듣고 강으로 달려온 왕은 입이 쩍 벌어졌어요. 다리 하나 놓는데 7, 8년이 걸려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돌다리가 떡하니 놓여있으니 기절할 수밖에요. 임금은 그제야 영창에게 귀신과 노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귀신을 골라 벼슬자리도 주었답니다. 그 뒤 영창은 귀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지팡이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서 살았대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아이도 없이 혼자 살았지요. 날이면 날마다 무명 길삼을 하는데 목화를 가져다가 시야로 실을 빼고 물레로 실을 자 배틀로 배를 짰습니다. 배를 짜서 고운 무명배를 폭폭이 말라다가 옷을 지었지요. 옷을 지어 산지 사방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 옷은 어른 주고 작은 옷은 아이 주고 중 옷은 지어서 남정 내 주고 적 삶은 지어서 여인네를 주고 이렇게 여러 세개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저 아주머니는 무명배도 곱게 짜지만 마음씨는 더 곱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마루에 앉아 물레로 시를 잡고 있는데 왠 늙은 스님이 동양을 왔어요. 동양을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우는 겁니다. 얼른 뒤주에서 쌀을 한 대 빡 퍼내다가 스님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스님은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래요. 쌀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뒤주 밑을 박박 긁어 쌀을 있는대로 다 퍼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래요. 쌀은 그만두고 배를 달라고 저러시나 하고 길쌈에서 장만해둔 일곱 새 무명배를 곱게 접어 갖다 줬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받지 않더래요. 배가 나빠서 그런가 하고 제일 고운 아홉 새 무명배를 갖다 주었지요.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것도 안 받으시면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건네 주고는 바람같이 가버리더래요. 지팡이를 들고 스님 스님 부르면서 따라 갔지만 어느새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지팡이를 마루 한 구석에 세워두었지요. 하루는 아주머니가 마루에 앉아 물레를 왱왱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공부명 길삼 니 주자고 이리 하나 이렇게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니까 마루 구석에 세워놓은 지팡이가 흔들흔들 하더니 마루 한가운데로 쿵덕쿵덕 뛰어나오지 뭐예요. 그러더니 저 혼자 마루 위를 쿵쿵 뛰어다니면서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고 장단을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도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또 한 번 이 고운 무명 길삼 누이주려고 이리 하나 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면서 지팡이가 마루를 쿵쿵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벗삼아 길삼을 했지요. 아주머니가 노래를 부르면 지팡이도 따라서 장단을 맞추면서 쿵쿵 뛰어다니고 이렇게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네들도 해보겠다고 몰래를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지팡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꿈쩍도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이상한 지팡이를 구경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어요. 아주머니는 물레와 지팡이를 가지고 가마를 타고 임금이 사는 대고래 같지요. 가서 가서 넓은 마루에 물레를 버려놓고 왱왱 돌리면서 이 고운 무명 길쌈 띠 주려고 이리 하나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면서 지팡이가 마루 위를 신나게 쿵쿵 뛰어 다니는 겁니다. 이 임금한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날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에다 손을 못 펴는 조막 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임금이 자나깨나 걱정이었지요. 이 아들이 임금 옆에 서 있다가 지팡이가 춤추고 노래하니까 저절로 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마루 가운데로 나와서 물레질을 하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춤을 추다가 신명이 날 때로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고 말문이 탁 트였지 뭐예요. 말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손뼉을 짝짝 치다 보니 손도 쫙 펴지고 말입니다. 아들이 말도 잘하게 되고 손도 펴지니까 임금이 기뻐서 아주머니를 아예 대궐에서 살게 하고 대접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금이 죽고 나서 아들이 새 임금이 되었을 게 아니겠어요? 새 임금은 이 아주머니를 소양 어머니로 삼아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팡이 지팡이 말대로 좋은 때가 왔지 뭐예요. 오늘의 동안 영원히 이별하는 다리 옛날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았어요. 아가씨는 열다섯 살이 되자 혼인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나라의 임금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원래 혼인이라는 것이 경사 중에 경사인데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과의 혼인이니 아가씨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큰 경사였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궁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궁궐 사정이 몹시 안 좋았거든요. 임금의 숙부라는 자가 어린 임금을 허수아비 취급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어요. 궁궐라는 임금의 숙부가 임금 편에 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소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임금을 따르던 신하와 친척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죽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러니 아가씨는 두려울 수 받게요.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결국 임금과 혼인하여 궁궐에 들어갔어요. 이제 왕비가 된 것이지요. 혼인 전 왕비는 지하비가 될 임금에 대해 이것저것 상상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임금님도 나처럼 하고 싶은 일이 많을까? 내 또래라고 하던데 친구는 있을까? 그러나 직접 만난 임금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예식을 치러가며 부부가 되었지만 대면 대면 했지요. 살 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왕비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숙부가 임금을 쫓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왕비는 임금과 함께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왕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모진일을 겪는 임금이 동생처럼 애처로웠습니다. 궁궐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왕비는 제 두려움을 숨기며 임금에게 바둑을 권했어요. 시간 보내기에는 이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지요. 내기를 하자며 임금의 관심을 돌리기도 하고 즐거운 척 노래를 흥얼대기도 했습니다. 왕비는 왕비는 임금이 지옥과 같은 시간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길 바랬어요. 숙부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임금은 굉장히 불안해 했거든요. 임금은 이런 왕비가 고마웠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흙을 읽고 살아도 좋으니 어서이 피비린내 나는 궁궐을 벗어났으면 좋겠소. 중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어야 하오. 두 사람은 비로소 부부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숙부는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임금에게 유배를 떠나라고 명령했지요. 왕비는 함께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제 왕비에게 임금은 더없이 소중한 지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임금은 혼자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왕과 왕비는 서로 사람만 있어달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의금부 나졸들에게 끌려가는 날 아침 왕비는 벗어발로 뛰쳐나갔어요. 그러나 임금이 건너는 다리 위에서 나졸들의 창에 가로막혀 왕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 사람이 헤어진 이 다리를 건너간 뒤 영영 이별했다 하여 영영 건넌 다리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왕비는 조선시대의 정순 왕후이고 남편인 임금은 열두 살의 조선의 여섯 번째 왕으로 즉위한 단종이랍니다. 오늘의 동아 땅속 괴물 옛날 옛날에 왠신랑이 장가를 갔습니다. 새색시 얻어서 장가를 갔지요. 장가간지 사흘 되던 날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와보니 글쎄 새색시가 없어진 겁니다. 장가간지 사흘만에 색시를 잃고 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마당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있더래요. 얼마나 큰 발자국인지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도 될 만큼 이었어요. 이런 발자국이 마당에서 시작해서 살인문 밖으로 띄엄띄엄 찍혀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 주인이 색시를 데려간 게 틀림없어.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색시를 찾을 수 있을 테지. 신랑이 이렇게 생각하고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끝도 없이 찍혀 있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꾸 자꾸 따라갔지요. 가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억수 같은 소낙비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만 발자국이 비에 씻겨 가버렸습니다. 발자국이 없어졌으니 무얼 보고 따라가겠어요? 그래도 신랑은 자꾸 자꾸 갔습니다. 어디든지 가다 보면 색시를 찾을 수가 있겠지 하고 하염없이 갔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꾸만 가는데 몇 날 며칠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가다가 지쳐서 무덤가에 누웠어요. 무덤가 잔디밭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입은 옷도 하얗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하얀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꾸짖더래요. 네 이놈 아내가 괴물에게 잡혀가 고생하는데 여기서 낮잠이나 자느냐 어서 일어나서 바랑새를 따라가거라.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언제 왔는지 파랑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지잘거리고 있었지요. 자던 자리에는 썩은 고깃덩이와 생선 한 마리와 뼈다귀가 놓여있고 썩은 고깃덩이와 생선 한 마리와 뼈다귀를 주워가지고 파랑새를 따라갔더니 파랑새는 이 나무에서 전함으로 훌쩍훌쩍 날아가고 신랑은 파랑새를 따라 펄쩍펄쩍 따라가게 되었지요. 가다가 나뭇군을 만났습니다. 나뭇군이 나무찜을 한 짐 지고 가다가 펄쩍펄쩍 뛰어가는 신랑을 보고 물었어요.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장가간지 사흘 만에 색시를 잃어버려서 색시 찾으러 간답니다. 나도 딸을 잃었다오. 나랑 함께 갑시다. 나뭇군과 함께 파랑새를 따라 하염없이 갔습니다. 가다가 석수장이를 만났어요. 석수장이가 길가에서 돌을 깨고 있다가 두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장가간지 사흘 만에 색시 잃은 신랑은 색시 찾으러 가고 딸을 잃은 나뭇군은 딸 찾으러 간답니다. 나도 아들을 잃었다오. 나도 데려가 주시오. 석수장이도 따라 나섰어요. 셋이서 파랑새를 따라 하염없이 갔습니다. 가다가 고리백정을 만났어요. 고리백정이 고리버들로 광주리를 만들고 있다가 새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장가간지 사흘 만에 색시 잃은 신랑은 색시 찾으러 가고 딸을 잃은 사람은 딸 찾으러 가고 아들 잃은 사람은 아들 찾으러 간답니다. 나도 아우를 잃었소. 나도 따라갈 거요. 넷이서 파랑새를 따라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쉬지 않고 가다 보니 깊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와보지 않았을 것 같은 산중인데 파랑새가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앉더니 더 가지 않고 지절거리기만 했어요. 저 바위 속에 길이 있나보다 바위를 들어보니 꿈쩍도 안 했습니다. 밀어봐도 안 되고 당겨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석수장이가 뾰족망치로 바위를 쪼았지요. 뚝딱뚝딱 쉬지 않고 사흘 밤낮을 쪼았더니 바위가 두쪽으로 갈라지면서 시커먼 굴이 나타났습니다. 땅 밑으로 뚫린 굴이 얼마나 깊은지 끝이 안 보였어요. 나무 끈이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식 줄기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지게로 서른 짐이나 날라왔지요. 셋이서 칠그로 동아줄을 꼬는데 쉬지 않고 사흘 밤낮을 꼬았어요. 삼천발이나 꼬았지요. 고리 백정이 고리버들 가지를 잘라다 껍질을 벗기고 사흘 밤낮 동안 광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광주리를 동아줄 끝에다 매달았어요. 한 사람씩 광주리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 셋이서 줄을 잡고 내려주기로 했지요. 먼저 나무 끈이 광주리를 타고 굴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무서우면 동아줄을 흔들어요. 나무 끈은 반도 못 내려가서 동아줄을 흔들었습니다. 셋이서 줄을 당겨 나무 끈을 올려주었어요. 다음에는 석수장이가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지요. 석수장이는 반쯤 내려가다가 줄을 흔들었습니다. 줄을 당겨 석수장이를 올려주었어요. 다음에 고리백정은 반 넘어 내려가다가 줄을 흔들었고요. 줄을 당겨 고리백정을 올려준 후 이제는 신랑이 내려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줄을 흔들기 전에는 절대로 줄을 당기지 마시오. 신랑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깜깜한 굴속을 자꾸만 내려갔지요. 무서워도 꾹 참고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신랑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땅속 나라에 닿은 거지요. 휘휘 둘러보니 환한 빛이 한 줄기 보이더래요. 빛을 따라갔지요. 굴이 점점 넓어지더니 커다란 소슬 대문이 앞을 가로 막는 겁니다. 대문 왼쪽에는 천년묵은 큰 개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거리고 있었어요. 오른쪽을 바라보니 천년묵은 고양이가 눈에 불을 켰고 갸르릉 거리고 있었고요. 대문 위에는 천년묵은 까마귀가 발톱을 세우고 까옥 거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할아버지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썩은 고깃덩이와 생선 한 마리와 뼈다귀였지요. 뼈다귀는 개를 죽고 생선은 고양이를 죽고 썩은 고깃덩이는 까마귀에게 던져주었지요. 짐승들이 달려들어 음식을 먹는 사이에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을 지나니 넓고 환한 세상이 나오는데 마을 한복판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고 기와집 앞에 우물이 하나 있더래요. 우물 옆에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있기에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버드나무 위에 숨어 있으니 한참 뒤에 왼색 씨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이르러 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바로 자기 색시였어요. 장가간지 사흘만에 잃어버린 새 색시를 이제야 만난 겁니다. 색시가 물을 한 동이 가득 퍼담을 때 버들리플 한 줌 주르르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 색시가 고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버드리파 지지 마라 니가 지면 내 눈에서 눈물 진다. 색시가 물을 쏟고 다시 한 동이 가득 퍼담았습니다. 또 버들리플 주르르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요. 색시가 물을 쏟고 다시 한 동이 가득 퍼담을 때 또 버들리플 한 줌 훑어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서야 색시가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지요. 서방님 여기까지 어찌 오셨나요? 당신을 구하려고 먼 길을 달려왔소. 둘이서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다가 색시가 말하기를 여기 사는 괴물은 석 달 열흘 동안 밖에 나가 사냥하고 석 달 열흘은 집에서 잠을 잔답니다. 그 놈이 나간 지 열흘밖에 안 되어서 석 달 뒤에나 돌아오니 그동안 숨어서 기다리세요. 괴물과 싸워서 이기시려면 보통 힘으로는 안 되니 그동안 부지런히 힘을 기르세요. 색시가 신랑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커다란 동굴 안에 숨겨주었습니다. 동굴 안에 숨어 있으니 때마다 색시가 와서 산삼 달인 물을 한 그릇씩 주었지요. 그 물을 먹으니 기운이 펄펄 솟아났어요. 낮에는 들킬까봐 동굴 안에서 자고 밤이 되면 나와서 힘을 길렀습니다. 처음에는 색시가 커다란 돌 절구통을 가리키며 괴물은 저 절구통으로 개울 건너편까지 팔매질을 한답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신랑이 그 절구통을 겨우 들고 던져보니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밤낮으로 힘을 내어 던졌더니 사흘 뒤에는 서너 발작 앞에 떨어지고 열흘 뒤에는 연암은 발작 앞에 떨어지고 보름 뒤에는 개울에 풍덩 빠질 만큼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개울 건너편까지 절구통을 싱싱 던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색시가 커다란 연자맷돌을 가리키며 괴물은 괴물은 저 돌로 제기차기를 한답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셔야 해요. 그래서 그 돌을 발로 차보니 꿈쩍도 앉는 겁니다. 밤낮으로 용을 쓰며 발로 찼더니 사흘 뒤에는 움찔움찔 움직이고 열흘 뒤에는 대굴대굴 굴러가고 보름 뒤에는 공중으로 차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연자맷돌로 제기차기를 툭탁툭탁 맘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시가 커다란 바위덩이 다섯 개를 가리키며 괴물은 저 바위덩이로 공기받기를 한답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그래서 그 바위덩이를 들어보니 꿈쩍도 안 했습니다. 밤낮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들었더니 한 달 뒤에는 또 바위덩이로 공기받기를 쿵쾅쿵쾅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석 달이 지나 괴물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괴물이 30리 밖에 오니 땅이 우르르 흔들리고 20리 밖에 오니 산이 와르르 흔들리고 10리 밖에 오니 집이 화르르 흔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오직근 뚝딱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소와 돼지를 통째로 삶아놓고 장동만한 항아리에 술을 가득 채워 통째로 마셨어요. 괴물은 결국 술을 많이 마시고 고라떨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얼른 괴물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벽에 걸린 칼집에서 큰 칼을 빼냈지요. 그러니까 칼집이 쩌렁하고 울리잖아요. 그 소리에 잠이 깬 괴물이 신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신랑은 괴물을 물리치고 나서 곡관문을 열었는데 한 곡관에는 온갖 보물이 가득 들어 있고 또 한 곡관에는 잡혀온 사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나무꾼 딸도 있고 석수 장이 아들도 있고 고리백정 아우도 있었지요. 보물을 말에 싣고 사람들을 데리고 괴물집을 나왔습니다.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곳에 가보니 아직도 동아줄이 늘어져 있더래요. 먼저 사람을 광주리에 태우고 줄을 흔드니까 줄이 둥실둥실 올라갔어요. 사람들을 다 올려보내고 보물도 광주리에 실어다 올려보냈습니다. 이제 신랑과 색시가 올라갈 차례지요. 그런데 줄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왔어요. 땅 위에 있는 세 사람이 보물을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려고 줄을 안 내려보낸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신랑과 색시는 다시 땅속 나라로 갔습니다. 땅속 나라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할아버지였지요. 바로 신랑이 꿈속에서 본 그 할아버지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땅 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손뼉을 탁탁 치니까 강 건너편에서 하얀 두루미 한 마리가 헐헐 날아왔습니다. 이 두루미를 타고 가거라. 그리고 망태에서 잉어 일곱 마리를 꺼내주었습니다. 가다가 두루미가 휴 하고 한숨을 쉬면 기운이 빠진 것이니 이 잉어를 한 마리씩 두루미 입에 넣어주어라. 두루미가 기운이 빠졌는데도 먹이를 안 주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신랑과 색시가 두루미를 탔습니다. 신랑은 두루미 머리 쪽에 타고 색시는 두루미 꼬리 쪽에 탔어요. 두루미는 둘을 태우고 헐헐 날개를 치면서 굴 밑으로 가더니 힘차게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조금 날아가다가 기운이 빠졌는지 휴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얼른 잉어 한 마리를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또 휴 하면 또 한 마리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섯 마리를 다 먹이고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신랑이 잉어 한 마리를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아직 땅위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더 날아가야 하는데 조금 가다가 두루미가 휴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먹일 잉어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요? 두루미 날개짓은 점점 느려지는데 신랑이 눈을 질끈 감고 제 팔꿈치를 두루미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두루미가 팔꿈치 살을 덥석 베어물더니 기운을 차려 다시 헐헐 날아 올라갔어요. 겨우겨우 땅위로 올라왔습니다. 땅위로 올라온 두루미가 목을 길게 빼어 팔꿈치 살을 토해내더니 신랑 팔꿈치에 붙이고 부리로 쓰다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세 살이 붓고 암울었어요. 그런데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살이 어디 본 뒤 살만큼이야 하겠나요? 그때부터 팔꿈치 살이 흔들리게 되었대요. 어디 팔꿈치 살을 잡고 흔들어봐요. 흔들 흔들 흔들리지요? 신랑과 색시는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원 세 가지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거 하니? 살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죄다 남을 줘서 그렇지요? 쌀이 생기면 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돈이 생기면 돈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러니 평생 가난했어요. 부자는 왜 부자인 거 하니 살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꼭 쥐고 놓지를 않아서 그랬어요. 곡간에 한 번 들어간 곡식은 이웃이 굶어도 내놓지 않고 이웃집 닭도 한 번 제 집에 들어오면 안 내놓고 이러니 부자가 되어 살았지요. 하루는 이 마을에 웬 할아버지가 찾아들었어요. 머리칼이 눈처럼 하얗고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진 할아버지가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짚고 왔지요. 이 할아버지가 마을에 들어와서 둘레 둘레 살피더니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길가는 낙은해를 하룻밤 재워줄 수 없겠소. 할아버지가 이렇게 청하니까 부자가 대문을 빼콤히 열고 내다보더니 우리 집에는 거지를 재울 방이 없으니 딴 데 나가보시오. 하고 내쫓았어요.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니 또 둘레둘레 살펴보고는 가난한 사람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니 주인 내외가 얼른 밖으로 나와서 소곤소곤 의논을 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기는 왜 없다고 그래요? 쌀이 반대나 남아있지 않소? 그것은 모레 제사 때 쓰려고 남겨둔 거랍니다. 어허 제사상에 맹물을 올려놓더라도 손님 대접은 해야 하는 법이요. 조상님도 그걸 바라실 거요. 아주머니가 대빡에서 쌀을 반쯤 헌해가지고 밥을 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잘 지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나니 편히 쉬시라고 안방을 내주고 주인 내외는 마루에 나가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인심이 좋았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남은 쌀로 또 아침밥을 잘 지어서 대접을 했지요. 그것도 잘 먹고 나서 할아버지가 덕분에 잘 쉬었소. 그런데 소원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오. 하는 겁니다. 욕심 없이 사니까 더 바랄 게 없다고 해도 자꾸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우리야 그저 네모 반듯한 기와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면 소원이지요. 했지요. 또 재산날이 다가와도 걱정 없도록 그저 곳간에 쌀가망이나 좀 들어있으면 좋겠지요. 또 외양간에 소나 두어말이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방바닥을 세 번 쿵쿵쿵 내려치더니 그만 간 곳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막살이 초가집은 어느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되어 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들어있더래요. 외양간에는 언제 왔는지 누렁소 두 마리가 음메 하고 울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 노인이 바로 신령님 이었나 봐요. 덕분에 이 집은 가난을 면하고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는 그만 배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아이고 그 사람이 거지인 줄 알았더니 신령님이었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대접을 잘해주는 건데 하고 끙끙 알타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신령님을 모셔봐야지. 하고는 노세를 타고 막 달려나갔대요.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산으로 들러 마구 달려가는 거지요. 하루 종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앞만 가도 노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언제 왔는지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눈앞에 턱 서있더란 말입니다. 부자가 깜짝 놀라 아이고 신령님 어제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신령님을 다시 모셔가려고 이렇게 달려왔답니다. 어서 우리 집에 가시지요. 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마움드라 말이오만 갈 길이 바빠 그럴 수는 없소. 하지만 소원은 들어줄 터이니 돌아가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 하고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손님 대접도 안 하고 소원을 이루게 됐으니 그 욕심에 종족했어요. 싱글벙글하며 노세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무슨 소원을 말할까? 논밭을 천마지기쯤 달라고 할까? 아니야. 모처럼 소원인데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해야지. 고울 원님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아예 임금님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어서 집에 가서 소원을 말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바빴어요. 그런데 노세는 하루종일 산으로 들러 달리느라고 기운이 빠져서 걸음이 느리기만 했답니다. 어서 가자. 암만 채찍질을 해도 노세는 어기적 어기적 비틀비틀 꼬물꼬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에라이 망할 놈의 노세 다리나 칵 부러져라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노세 다리가 뚝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안고 말았어요. 소원 한 가지가 이루어진 셈이지요. 그러고 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아까운 소원 하나를 쓸데없이 써버린 것만 해도 속상한데 노세마저 쓰러져 오도가도 못하게 됐으니 그 속이 어떻겠어요? 에이 이놈의 노세 꼴도 보기 싫다 했더니 정말로 노세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소원 두 가지를 써버린 것이지요. 노세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수밖에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가자니 이럴 바에는 비틀거리는 노세라도 타고 갈 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의 노세라도 있었더라면 그러자 눈앞에 다리 부러진 노세가 턱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소원을 다 쓰고 말았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열두 요정의 항아리는 그리스에 전해오는 옛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두 달을 다스리는 요정들은 티라와 부잣집 여자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티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대답을 하지만 부잣집 여자는 불평만 한가득 늘어놓고 말지요. 이처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마음은 늘 불평하고 쉽게 포기하게 하며 절망과 무기력감을 안겨준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갖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리 한글자리 한글자리